하이 헌클 등택지가 마음에 안드네 필드 오바바드로 아이언 케이레드 전화 제발 안녕하세요 으압 나이스 개고수 스컬 업데트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흐흐흐 그냥 그렇군요 함 봐야겠다 스컬도 게임패스에 있나 게임패스로 해야겠다 게임패스로 숙제해야지 뚝 오케이 왜 감시병 불조약 안잡힘 아니 스릴게임 벗가야 진짜 아니 스릴게임 벗가야 진짜 분릉 한상 They lost every giving freeze 심했다 약살만 빨리 나왔어도 아이 쓰레기 또 나오네 아니 이렇게 나왔으면 됐잖아 병평 안아줘요 병어폭 이거 온다 아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징끈 징끈 넣을거면 백에 똥 넣는 카드 필요한데 비우개 똥같은 카드 사간형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전투에 안좋을거 같은데 약분을 쓸까 혹시만 이거 뜬거는 되게 좋다 1 2 2 2 2 2 3 3 3 3 6 하필 골식걸이 나오네 하필 골식걸이 나오네 대학살 버릴 수가 없다 이건 대학살 비울 수 없어 장타어 퍼져서 이거 그냥 맞으면서 대학살 때려야겠는데 1 2 2 3 2 3 2 2 3 2 3 3 2 3 2 3 3 4 2 4 4 5 5 5 5 5 5 5 성질이냐 노라이같은겐 함 꼬대가기 싫은데 강도반나기전에 돈쓰자 아 저는 강도에요 돈을 주세요 그만 처먹어 벌써 80번 먹었어 트럴이었던사람님 6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우리 외형질 먹는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아 아 아 아 아 언제 남아 대학살 몸박 주워 빨리 멈텅 박채게 아주 좋았어 육갑 육갑 앗 더순 더순 멈춰 물풍기 꿈불기 꿈불기 엘리트 잡으려면 써야지 엘리트 다 뒤졌다 앗 아무튼 다 뒤짐 물풍기 넣길 잘했죠 다 넣었으면 덜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덜 없어질수도 있었습니다 으아악 으아악 아 포지션 왜 이렇게 잘나오지 아니 방금 카드 보상 3개 다 너무 좋았다 감타 아 우리 군주 암염충 알았고 일단 몸박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 이러면 해봤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 가지가 다한 것처럼 되잖아 으아 가지 아니어도 이기는건데 가지색 숟가락 얻네 경험 시작하네 경험 시작하네 업적적 스테더스 5천시간을 했는디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지 딱지게임에서 딱지 잘 뽑는게 실력이지 오오 아니 아니 가지가지 하네 이게 게임이지? 반박시 게임을 못 참호 탈굴 또 왔니? 갤릭 아니 뭘로 얼마나 써야돼 왜 돌아가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권함 권하지 못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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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왕님 들어가계세요 오지 어머 아리바리바리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가락 손들어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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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 의미가 있냐구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파이어 야수가 되어줘 파이어 야수가 되어줘 마음에 드는 저희가 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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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흔 던 아니 드렉 이벤트 그 게임에 무슨 게임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도장만 찍을 순 없어 무슨 게임인지 알아야 해 지금의 게임이 연단에 든 히오스 어? 어? 바리 눈꽃만큼도 긴장감이 없군 근데 아직 칠 수 있음 다 칠 수 있다고 갑자기 부정 청탁 들어와서 질 수도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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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돈 백마돈 미션 백마돈 백마돈이면 포인트 잃어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러면 안되는데 농담일 뿐입니다잉 농담 백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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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형질이 잘한다 외형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아래 아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리에 맛있네 이 친구가. 빌 순위치. 양자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어 몸박이다.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뭔데. 뭐냐고. 하하하하. 데이타바이돌. 모르는데. 저는. 저는 사실 아는 연예인도 없습니다. 하하하하. 이 후미. 이 후미가 왜 나갑자기. 히히히 후미 히히 후미. 마누절에 아이돌 데뷔하긴 했지. 이미 씹덕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씹덕들이. 현실 외면하는 거임. 흠. 흠. 얘는 피. 뇌물 안 나오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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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만 되면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역배 희망편 펄리키노쿤 시타판 투빌긴 쪼그라이크 게임 안 나오나요? 안나올리가 있나 당연히 나옵니다 어딘가 만들고 있겠지 사실 이미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인기 끈게 별로 없는거지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왔다는거는 앞으로도 나올걸 한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 와 전함으로 불풍기 돌리기 그러네 크로노아크도 개발중이고 크로노아크는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또 빌딩 또 그라이크라고 반시 크로노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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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노아크를 좀 다르게 만들어요 크로노아크 템포를 다르게 가져가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기의 광기 쓰기. 이게 는데. 사일런트 경호하는 워처아이너 디펠트가 존재하는 훌륭한 시덕 니가 바로 펌탑의 얼음마녀 사일런트냐. 444. 여기 있네. 잘 가고. 붕붕. 붕붕. 음... 습군. 대압군. 습군. 역배가 이기려면 형수한 버튼을 잘못 눌러야 돼 불가능하진 않지 불가능하진 않지 불가능하진 않지 불가능하진 않지 도노 아 빨리 좀 죽어 그냥 완벽하게 앗 오넛 익히다가 탔어요 오버쿡 아니 이번에 3%나 걸었어 남는 장소인데 이거 본이 복사가 된다고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 여기서 장방을 믿는다고요 창 뭉뚝해진거봐 다 먹었어 엄념 엄념 아니? 미쳤다 아 바리 쓰고 싶은데 파는거 아냐? 휴 안탔구요 버나베 캐바너 버나베 캐바너 퍼펙트 퍼펙트 4터 킬 가능 불가능 불가능 5 턴 킬 고해공 핸드 이렇게 한 10톤만 더 잡히면 길듯 끝 심장마사지 좀 받을까 핫 핫 핫 핫소 지릉 찰쓴 척하는 야징스러운 것 333 헌당 헌당 9.479장 생성하는 유물 5 졌다 역배 2%나 있어 역배 2%나 있어 역배 2%나 있어 5 1 2 1 5